잠깐만 어떤 탄이 필요한건지 모르겠는데 가면 썸봐 지금 무기에서 레이저 머스킨버스업 퓨전셀 사야되고 퓨전셀이랑 그리고 이거 10mm 10mm 이거 사야되고 어 잠깐만 어떤게 더 쎄 아냐 이거 사면 안돼 308 구경 308 구경이랑 지금 필요한게 퓨전셀 이게 필요하다 어 나 순간 얘가 거래 안되는지 알았다 뒤에는 한번밖에 없는지 알았어 자 보자 30.. 308? 30.. 어 맞아 308 구경탄 아 이거 얼마 안갖고 있네 가치가 9원이야 가치가 9원이야 이거 31발밖에 없는데 와 200원이나 들어? 안사는게 낫겠어 퓨전셀 퓨전셀 딱딱 다 파는게 그게 나을거 같애 그게 나을거 같애 어 그게 낫겠어 이씨 한번 써봐 권총 팔고 같이 스위치 블레드 이딴 그거 이딴 남겨두자 혹시 모르니까 어 하나는 팔아도 되구요 신호탄 발상이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지원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대형 방치 좋고 중량 파이프 권총 어 이거는 총알은 많아 총알은 많은데 데미지 13은 너무 형편없어 쓸 일은 없을거 같애 38 구경을 또 쓰는 총이 있나 13 어 이건 소총이구나 아 그렇다면 응당 권총은 팔아야됩니다 어차피 같은 구경으로 쓰는 총알이 있기 때문에 어 이건 팝시다 어 소총 나눠두고 사냥용 소총 둘다 이거 샷권처럼 생겼네 하지만 이거 소총이고 이거 산탄총 하나 팔고 이거 놔둬야돼 이건 놔둬야돼 어 이건 놔두고 파이프 권총 38 구경 쓰는거 이거 있으니까 권총 다 버려 음 버리고 어 이것도 버려 기강 권총 이거 필요없어 이것도 버립니다 자 그리고 발광 조중기 어 이거 꽤 이거는 나도 38 구경 파이프 권총 쓰읍 쓰읍 이것도 발사속도 사정거리 107 아니야 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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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끈하게 팔어 이거 하나 믿는다 어 단축 파이프 소총 이거 하나 믿고 팔게 했어 어 어 팔어 술을 다 놔두고 그리고 파이프 권총 아 계속 권총이 나와 이건 308 구경 음 어 권총 팔고 권총 일단 권총은 싹 다 팝시다 음 음 쓰읍 308 구경을 좀 정리를 좀 해야겠다 자 저격수 사정거리가 이게 130일이야? 어우 굉장했네 이거 그 아까 무게 팁은 조금 이따가 볼게요 이거 팔고 어 거래할때는 확실하게 일단은 하고 할 땐 해야돼 지금 음 세탁된 평상복 이건 뭐 어 필요가 없어 팔어 방독면 하나 있으니까 어 팔아주고 어허 오른 아머 오른다리 지금 쓰는거랑 무게가 4고 어 지금 쓰는거 훨씬 좋습니다 이거는 굳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이건 팝니다 흠 음 고글 용접용 고글 어 어 팝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팔고 안경 이거 뭐 그냥 다 디자인이지 어 팔어 어 이건 이건 놔둬야돼 자 플러스 있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안 파는게 낫고 어허 어허 이거 하나 팔고 방독면 고글 달린 방독면 음 음 전투용 방독면 무게 3 가치 3 가치 8 가치 8 이게 간지가 좀 있다 이건가? 이게 가치가 두 배 이상 차이 나네 아 나 이렇게 된다면 나 또 이것도 어 팔기 좀 그렇지 또 어 이건 다 팝니다 야 이거 그런거 없지? 이거는 뭐 세트 맞춘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갑자기 뭐 이렇게 그 어? 그런거 없지 막 정의의 힘으로 해가지고 더 세지거나 그런거 없지 막 세일러문은 그런거 없지? 세트 맞추거나 그런거 없지? 결혼 맞진 놔둬 놔두고 세트일거 없죠? 어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 옥수수 의약품은 내가 볼 땐 방사능 있는거만 팔면 충분해 어 방사능 있는거만 슈가밤 쯧 제트 방사능 있는건 나 팔어 팔고 차라리 그걸로 스팀팩을 사는게 훨씬 낫지 응답 맞는 말이야 풍선껌에도 방사능이 있네 세상이 미쳤어 와 HP 90 정말 급한데 이거 하나 놔둬야겠다 라드로 치고기 개맞네 어 야 잠깐만 얘 지금 가진 돈보다 더 마이너스가 더 많은데? 어디서 가면서 봐 용서할 수 없어 몇개 내놔 어 이거 이거 일단 구입해 돈 맞춰 돈 맞춰 어 돈 맞춰 어디서 감히 여기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완료 거래 완료 어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돼 어 어 음음음 아 나는 일단 내거 다 팔고 해야돼 그게 마음이 편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필요한거 뭐야 의약품 너 뭐있냐 이런 스팀팩을 안 갖고 있잖아 어 그래 아까 차라리 그거 안파는게 나을거 같애 이정도인진 몰랐어 그렇다면 지금 얘한테 딱히 구매할거는 이건 이거 괜찮네요 이거 하나 사 얘한테 딱히 구매할건 총알 밖에 없어 다 봤을때 딱히 구매할건 지금 총알 밖에 없어 보여 무기 아 화염병 수류탄 와 수류탄이 어마어마하구나 153원이야 어 수동식 파이프 권총 괜찮네요 45구경 쓰레기구 우와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별 붙어있는거 뭐야 목표물에 닿은 총알이 폭발하여 15만큼 광역피해를 입힌 와 개좋은거 있네 와 이거 전설의 무기야 이게 와 이름 개웃기네 쏜 다음에 그냥 터지라고 기도하라는거 아냐 우와 거미있어? 와 나 이런 또 근접무기 딱 유혹있으면 안되는데 원퍼맨 해야되는데 나 또 이거 쓰읍 이거 개좋은 총 뜬거지 나 지금 이 총이 몬스터 발달린거 나오면 발달린거 잡다보면 나온다고? 지리는거네 총알이 많은것들 중에서는 딱히 살만한게 없네 피해 레이저 권총 개비싸고 저게 끝판총이나 마찬가지야? 아니 끝판총 아 근데 지금 살 수가 없어 야 나중에 여기 오면 이템 다시 사라지나? 다른걸로 바뀌어있나? 이게 그렇게 레전드면은 필요하긴 한건데 조금전 마지막 전투에서도 전설몹 하나 있었다고? 일단 시체한번 봐야겠다 내가 응 아 날짜 바뀌면 판매템도 맡겨? 따이씨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옵니까 아아 지금 저 총이 왜 떠 아아 이럴수가 이건 다 팔면 잠깐만 다 팔면? 내꺼 다 팔면 살 수 있을까? 저 총만 그냥 있는거야 어 내꺼 다 팔면 잠깐만 다 팔면 얼마 얼마 되는지 그거 안나오나? 진짜 스팀팩까지 싹싹 다 벌면은 그냥 어떻게 안돼? 아 npc 돈이 없네 그러네 어 맞네 뿌리고 기도해라가 아니라 그냥 뿌리고 좌절해라네 저건 어떻게 할 수 없다 저건 어떻게 할 수 없어 아아 장교검 근데 간지라하니까 153원? 어 안녕 응 안사 응당 지금 이거는 살거라곤 탄약밖에 없어 퓨전채 920 조졌네 50발사 하자 50발 아니다 60발사 60발 아니다 50발사 50발 아 50발사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 기타 기타템 많았을텐데 폴더 이건 쓰레기잖아 완전 맞아 금기의 문신 야만전사 그로구나 이거 팔아도 되는거냐? 이거를 내가 먹었을때 근접공격을 5%인가 세지게 해주는게 같이 떴거든 이거는 팔아도 그 패시브가 적용이 되는겁니까? 아니면 어 팔아도 되는거지? 응 기타는 그냥 나 팔면 되겠다 어 잡동사니 팔자 잡동사니 어 전쟁전노 앞에 응 잡동사니 다 팔아도 돼? 잡동사니는 써야되는거 있습니까? 엄청 많은데 잡동사니 거의 다 팔아도 돼? 주거지 만들거면 잡동사니 모아두고 주거지를 뭐하러 만들어? 주거지는 안 만들거야 어 집을 만들면 좋은 점이 뭐죠? 집에 가져가서 재료로 써야돼? 그냥 놔둬야겠다 그러면 무기업교등 많이 써요 어 그래? 그럼 놔두자 어 잠깐만 취소 완료 가만있어 막가 사냥개국이 여기였냐? 아 여기 그래 여기야 여기 뭐 전설몸이 있었다메 사라지진 않았을텐데 이건 뭐야 어우 이거 안주울래 어 이거 뭐하러 줘 소독제? 흐흐흐흐 이건 뭐야? 달려든 개들 중에 하나가 전설이었다고? 우리 집게는 아닌태고 오오오오오오오옹 잠깐만 잠깐만 이거 먹어도 되냐? 저거 척후병 다르지 어어어어어어 K득이야 K득이야 야야야야 지렸다 야 지렸다 야 우와아 지렸어 우와아 이거 뭐야? 암호 몸통? 단..당신이 은신중에 움직이지 않으시 적들이 당.. 개 지렸다 와아 나 지렸다 이제 와아 운 지렸는데 운템이 나왔어 리얼 운이다 와 여기서 여기서 이게 뜨네 와아 이게 결국 떠주는구나 어 야 무기도 지금 뭐야? 나 좋은거 하나 떴어 플러스 있는거 떴거든? 이거였냐? 308 진짜 지금 지리거든? 무기 이름 뭐였지? 수동식 파이프 아니야 총을 어떻게 안쓰겠어 어 쓸 수 있는 쓸 수 밖에 없는 데서는 쓰고 단축 뭐가 뜬거야 이런거 하나 떴나 아 근데 뭐 지금 뭐 그렇게 무기는 별로야 무기는 좋은게 없어 단축 파이.. 파이프 소총 내가 지금 있는거 하나 떴네 아아 이거야 가만있어 봐라 무기가 어 어 무기운이 없어요 야 잠깐만 근데 걔가 전설이었단 얘기는 얘가 혹시 잘못보신거 아니에요? 전설을? 사람이 전설인데 이거 단축 파이프 소총 단축 파이프 소총 또 있네 각목 어 나이스 화염병까지 있네 사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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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핳 미친 어 게이드 아 저 무게 얼마야 와 무게가 이렇게나 많아? 그렇댓